자 외곽 다시 한번 열립니다 박세원 들어갑니다 석점 패스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 살려있고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가는군요 박세원 연속 석점 아 2점으로 인정이 됐나요? 경기의 긴장감이 좀 많이 없어지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2팀 모드에 좀 타워가 많거든요 자 이번에 멋진 패스가 나왔고 박세원이 차분하게 마무리 해줍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요? 박세원 등전 잘